하나님의 빛이 머물며 하나님의 함께 하실 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시간은 망고 진리의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 라는 제목 속에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양과 미리로 비유하기도 하고 성경은 사람들을 나무로 비유하되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은 쭉저미와 가라지, 알곡과 쭉저미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은 항상 심판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허락하고 있는 본문 마태봉 7장 15절로부터 원래는 27절까지의 본문이지만 시간 관계상 15절로부터 23절까지만 본문을 선택하여 함께 나누게 됩니다. 허락하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도 성경은 양과 미디의 비유, 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비유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같은 본문을 누가 보금에서는 6장 43절로부터 44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로서 교회의 절기상 성령 강림주의로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오늘날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원고설교로도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주의적인 성향의 설교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 상관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라 속에는 노력치 않은 일이라 아멘 초대교회 때도 이단들은 있었고 교부시대 때도 이단들은 있었고 오늘날 이 시대도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조금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만 아예 찾아보실까요? 자 22절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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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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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력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 하연 나이까 하느니. 여러분 시원하게도 오늘날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이단들에게는 항상 물질의 풍요함이 그들의 집단에 임하는 것일 뿐.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모임 가운데 치유의 기적도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런 대만이죠. 이것이 그 이단의 교주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적들이라면 과연 물질이 뒤따르고 기적이 뒤따르는 우리 기독교 외의 다른 중부에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 여러분 불교에서도 예언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기타 다른 샤머니즘적인 종교에서도 예언이 있고요. 샤머니즘적인 그 종교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와 다른 타종교와 오직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의 이런 류의 모습과 이런 류의 물질의 풍성함과 이런 류의 마음의 평안도 이런 류의 기적도 일어난다면 우리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무슨 별변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어떤 기적도 어떤 예언도 우리의 인생 사회에 어떤 물질의 풍요를 누리기 위함으로 다니는 믿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런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근거하여 쫓아간다면 굳이 기독교를 선택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면은 기독교는 타종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외골수적이자라는 이야기를 기독교를 향하여 많은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만 다냐는 그런 반문적인 질문을 기독교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타 어떤 종교에도 말할 수 없는 기독교의 특징이 있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이 우주 만물의 시작, 근원이 바로 기독교에서만 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영생을 얻는 비결, 바로 예수 그리스를 믿을 때의 그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독교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녀 여러분, 왜 이런 얘기가 여기까지 남았느냐? 오늘날,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성령님을 마치 여기 오늘 본문 속에 등장되어지고 있는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만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느냐? 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출만한 것, 성령의 역사가 마치 이것으로 국한되어지는 모습으로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성령돈이 잘못 팽배하게 젖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 속에 등장되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 바로 2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동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냉다는 자들아, 내게서 떠났다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출만함과 성령의 역사는 22절에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 그 권능이 아니라는 사실이겠죠. 그것을 뛰어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그 어떤 것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아, 18절까지. 16절로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날치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컹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 제목대로 망고, 진리, 자연의 법칙이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나라로 속담해 이런 말이 있어요. 콩 심는데 콩나고, 팥 심는데 팥난다. 여러분, 좋은 나무에게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열매에서 좋은 열매를 기여할 수 없는 것이 자연의 섭리요, 자연의 망고, 진리,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조금만 질문을 던져보면, 아휴, 퇴생이 그런데 어쩌겠어? 이건가요? 우리 인생이, 내 모습이, 내 가정, 내 가문에서, 내 이 성격 끌어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인가요? 아니, 태생이 그러니, 운명론에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삶일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그런 운명론이라면, 굳이, 여러분, 이미 말씀이 뒤따를 필요가 없겠지요. 자, 보시죠.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는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는 이라. 아멘. 운명론에 맡겨지는 남들. 아니, 내가 뭐 그러고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났어? 내가 그런 존재, 그런 가문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그게 아니라 그러지. 심판이 뒤따르는데. 그러면 내 인생은 그렇게 심판해? 결국은 돌아갈 수밖에,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3적, 44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 99조. 신약 99조. 신약 99조.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6절 말씀까지. 자, 찾아보십시오. 너무나 귀한 진리가 남겨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43절. 제가 44절은 여러분이 45절은 다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못된 열매 맺는 존 나무가 없고, 또 존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는이라. 다시 한번, 아직 못 찾아서 다시 읽으신 분이 있는데요. 다시 누가복음 6장 43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존 나무가 없고, 또 존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는이라. 나무가 다같이 읽어버리니, 다시 나무에서 무화가를, 또는 진리에서 푸드로까지 못하느니라. 45절 함께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미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이 무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운명론이 그렇게 태어날 때, 그런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불구동 속에 들어가는 존재로 끝난다라는, 그런 오해적인 해석을 이 무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43절은 이렇게 말하자면, 못된 열매 맺는 존 나무가 없고, 존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는이라. 망고자연의 복지기지요. 그런데, 그런데,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서운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미니라. 아멘. 즉, 좋은 나무도, 또 나쁜 나무도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아멘. 마음의 열매가 말로 써나오는데, 아멘. 즉,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열매로 표현되어지던데, 그것이 뭐냐? 말이라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되지 못한 건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마음을 소유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변화된 이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입에서 표현되어지는 많은 열매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면, 그러나, 암시적인 요소가 바로, 누가를 통하여서,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나타난 이 누가의 말을, 성령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언어 생활도요. 우리의 마음은 이런데, 이 언어가 던져지는 언어들이 툭툭 투박하고, 마음은 사랑인데 입에서 던져지는 말들은 입에서 던져지는 언어들은 상처를 주는 말들을 감당하게 될 때가 많잖아요. 특히 오늘날 양반들이라고 하는 그 가문 속에서 그들은 표현하지도 않아요. 표현하더라도 오해를 일으킬 많은 표현들이 많아요. 마음에는 사랑입니다. 그죠? 오늘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남성들도 아버지들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멀어져요. 왜 이 가정의 달에 지난주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인 이사야 육장을 통하여서 무리심을 받은 자의 입에 대해서 설교하게 하고 오늘은 성령 강림절에서 나무의 비를 통하여 이 나무는 결코 우리의 심력,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마음에서 표현되어지는 모든 열매는 입일지인데 왜 입을 통하여 표현되어지는 언어들이 일지인데 왜 입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자꾸 주의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주의종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의 성도도 또 주의종이 유튜브를 통하여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듣고 꼭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되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하나님의 그에게 있지 않나 이렇게 거룩한 영적인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운명론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을 만한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옹고설교가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주의 성경으로 설교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신약 갈라디아서. 우린도 전우서 뒤에 갈라디아서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서부터 24절 말씀까지 쭉 제가 한 절 열었니 한 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신약 3대 8조. 내가 이뤄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은 성령한 것을 이루고 성령은 육체의 것을 이루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가질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은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산 숭배와 주술과 원수매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크기와 실치함과 당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함이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락을 욕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25절, 22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피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2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통심을 십자가에 묵하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먼 말씀을 통해서 멀리 오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일부러 찾아서 함께 교독하고 낭독했던 이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바로 일맥상통되어지는 한 줄기요, 한 뿌리요, 한 열매로 열매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만고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 운명농이 아닌 나를 변화시키고 육체에 이러한 열매의 삶을 살았던 내가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곧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변화되어졌어 육체를 향하여 쫓아갔던 육체의 열매를 향하여 끝도 없이 쫓아가고 반숙되어지고 습관에 대신 내가 변화되어지래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을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류와 절제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물속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은 이 육체의 밭을 갈아엎어서 성령의 향기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의 근거에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존재로 변화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감을 돌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도와되어진다는 것이오 아멘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요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타난 육체의 열매 속에 이런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의로 넘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문제는 단순히 이 손으로 범죄한 우리의 육체로 범죄한 어떤 근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속에서 범죄한 모든 것들까지도 죄라고 여기입니다 인류의 의논 없나니 주인, 여러분 우리의 의논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오 인류의 모습이오 그런 운명론적인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없이 불끝없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우리를 본 이력에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의 것을 보내셨고 아멘 그를 믿는 자녀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녀라 멸망치 않라 심판에 이르지 않라 불구동 속에 들어가지 않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참감남나무와 돌감남나무가 있는데 이 돌감남나무에는 우리가 참감남나무에 접붙여서 접붙이면 좋은 감남나무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사실이오 아멘 요하공 15장에서는 포도나무의 비를 통하여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진 우리가 접붙여 있으면 붙어있으면 이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많이 내놔니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오 아까 이단을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들의 부류가 뭐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까 이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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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숭의 능법과 분쟁과 시기와 복냄과 당짐 능법과 분열함과 이단도 여러분 그 열매로 그를 알지 가라엎으시네 말씀으로 가라엎으시오 아멘 아멘 기도로 가라엎으시고요 아멘 태생으로부터 저주받을 수 없었던 우리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 수혈을 받으셨어 아멘 성령이 인지하시고 성령이 초대되어지고 성령이 주관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성령님은 사병전을 통해서 반복되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의 현장 가운데 이 마십니다 기도의 현장 가운데 이 마십니다 말씀의 현장 가운데 이 마십니다 아멘 찬성의 현장 가운데 이 마십니다 아멘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의 피가 흐르는 피가 적용되어지는 그리스의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붓는 현장의 이 마십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운명을 새롭게 하시되 창조적이고 비정적이고 축복적이고 생산적이고 아멘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적재의 일매를 많이 많이 맺어서 여러분이 통하여 하나님에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이 참으로 웃음과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이제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수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